야오 안녕하십니까 상시빈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부분 아시길 유럽은 정말 선진국만 있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럽에도 독지국가가 있는데요 오늘은 벨라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벨라루스트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에요 벨라루스는 현재 보이는 지도처럼 러시아 서쪽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뭐 수도가 민스크라느니 6세기 이후 중유럽에서 이주해온 슬라그인들이 정착해서 세운 나라느니 이런거는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거는 벨라루스가 가진 어떠한 무언가입니다 이제 신냉정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사방세계가 본격적으로 맞붙는 곳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이 벨라루스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벨라루스가 가진 지정확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이곳 벨라루스는 내륙국입니다 바다는 없어요 근데 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요 이 벨라루스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지킹크스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라우도 상당히 가까운데요 오늘날 바트산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사방세계에 넘어간 상황에서 친러국가이기도 한 벨라루스까지 사방세계에 넘어가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러시아를 침공했던 세력들의 진격 방향을 쭉 보면요 전부 다 벨라루스를 통과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항상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중 하나죠 왜냐면 이곳 벨라루스만 잘 가지고 있으면 사방세계로 또 오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미국을 위시한 사방세계는 어떤 처지일까요? 이곳 벨라루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러시아만큼 중요한건 아닐겁니다 일단 사방세계 입장에서는 폴란드나 발트산국 같은 든든한 완충지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닌데요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맞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 벨라루스를 사방세계가 가지게 된다면 러시아를 그냥 굴복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벨라루스에서 모스크바까지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밖에 안되는 거리에요 근데 거기에 군사무기를 배치한다거나 미군을 주둔시킨다거나 하면 러시아를 상당히 위협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 벨라루스가 중요한게 뭐냐면 소련의 부활에 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련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련은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을 다시 통합하는 시도를 벨라루스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지속해서 구소련 국가와의 재통합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독립국가연합이라던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같은거에요 옛날 구소련 지역을 다시 모두 점령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유럽의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죠 대강 러시아와 사방세계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러시아로서는 완충국과 구소련의 통합을 위해 벨라루스가 필요한거고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봉쇄망의 완성과 러시아의 굴복을 위해서 벨라루스가 필요한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벨라루스의 상을 보면 러시아의 완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현재 벨라루스는 명시상부 친러국가입니다 아예 2021년 9월 10일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가 통합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죠 최근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루카쉔코 대통령인데요 이 루카쉔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오늘까지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카쉔코 대통령이 실수를 좀 자주 저질렀는데요 2020년에 벨라루스에서 대선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루카쉔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항의 시위로 발전하면서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때 유럽연합이 시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와 유럽연합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벨라루스가 멍청한 짓을 하나 저질러요 2021년 5월 23일에 민항기 하나를 벨라루스 상공에서 강제 착륙시키는 힐의 병크짓을 저지릅니다 왜냐면 이 비행기 안에 반정부 이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투기 몰고 강제로 착륙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일 뿐더러 다른 나라의 항공사를 강제로 착륙시키다 보니까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적 미신이 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따가 시켜서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서방세계가 벨라루스를 압박하면서 이겨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생각보다 더 X놈이었더라고요 2010년대부터 중동의 혼란을 피해서 유럽으로 온 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을 벨라루스가 정치에 이용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방세계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이 이대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난민들을 폴란드로 보내버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중동의 항공편을 더 늘려서 난민들이 더 벨라루스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술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이미 유럽은 난민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폴란보를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벨라루스에서 더 많은 난민이 유입된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말하기에 난민들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순수한 의도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통합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음으로 부른 걸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벨라루스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러시아는 다음 타겟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레이나가 될 수도 있고 발트상국이 될 수도 있죠 벨라루스 난민 사태에서 보여진 것을 보면 아마도 발트상국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지도를 잘 보시면요 탈린인 그라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벨라루스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중간에 폴란드 땅이 있는데 이 폴란드 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발트상국과 사방 세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곳을 끊는다면 발트상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한번 끊어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발트상국에도 난민들이 유입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난민 사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다시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악화의 노일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벨라루스에서의 충돌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사방 세계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면서 벨라루스를 더 압박할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발트상국이나 우크라이나 등지로 세력을 넓히는 시도를 계속할 겁니다 아마 근 10년은 좀 많이 시끄러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벨라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